자 2화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태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앞전에 스카이룸 키보드 이벤트 지금 당첨자를 뽑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단을 좀 정리를 했구요 다해서 대략 한 160명 가까이 됩니다 나 몇개지? 그래서 여기 명단에 있고 조용히 해주시구요 아무튼 이거 제가 핀볼로 해가지고 지금 라이브로 편집없이 이거는 그대로 올라갈 거니깐요 참고해주시구요 주작없이 라이브로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댓글 다신 분들 닉네임 다 여기 써놨고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보면은 요런식으로 다 있구요 이거를 하나하나 또 정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많이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댓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핀볼 개수는 일단 뭐 댓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핀볼 1개 그 다음에 핀볼 2개 최대 핀볼 3개까지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했구요 뭐 사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핀볼 3개 정도 들어갔을 거에요 댓글이 뭐 어렸을 때 태칸이형 방송을 보면서 어 나도 주위에 친구가 없는데 게임 낼 친구 친구가 생기지 아닐까 해서 시작했는데 엄청 길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정성이 좀 가득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댓글 쓴 고생값을 좀 값어치를 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핀볼공 3개까지 아마 최대 들어갈 거구요 일단 아무튼 최소 1개에서 핀볼공 3개까지 넣었으니깐 참고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팬분들 감사드리구요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신표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좀 손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닉네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구요 지금 구간 편집이죠? 아니요 지금 구간 편집 안됩니다 계속 편집 없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아프리카 방송 제목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아 예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바꿔구요 나인차 자 이게 자 이게 나인차 오우 잠깐만요 이게 손수 작업을 해야되서 영상은 이제 편집 없이 풀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한 명씩 댓글 읽기 갈까요? 백박색 걸려니만 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핀볼은 세 번을 돌릴게요 첫 번째 당첨자 GK1048K 두 번째 당첨자 GK1048K 세 번째 마지막 GK104 프로를 뽑도록 하구요 혹시나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한 사람이 두 개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 두 개 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첨자는 다음 핀볼 때 빼고 돌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여러 명의 팬분들께서 좀 다 할 수 있도록 좀 당첨자분은 빼도록 할게요 역시 대택환 아니면 아니면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뭐 사실 중복 당첨도 허용하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스카이룸 회사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은 걸로 이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중복으로 타가시는 분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못 타가시면 좀 아쉽잖아요 자 이제 준비된 핀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에는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총 이 모든 분들을 다 여기 핀볼에다가 놓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난리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총 핀볼이고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하자면 마지막이 유지지 유지지님 들어왔고 맨첨번째 별일담은 별일담은 벤츠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고요 공을 섞겠습니다 열번 열번 섞어주고 좀 크게 넓힐게요 잘 보이게 김민준 네번째 박상훈 열두번째 자 과연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가 GK104 8K 당첨자부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겠대 준비 시 도전 당첨자 뽑습니다 와 공이 미쳤어요 공이 미쳤어요 공이 미쳤어요 와 김민준 2등이다 지금 자 1등으로 일단 우기님이 떨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떨어지시는 분이 당첨입니다 와 민준이 떨어졌네 자 맨 마지막 자 일단 공은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제발 내 이름만 보이지 마라 맨 마지막 분이 당첨 되는 거예요 제발 내 이름만 보이지 마라 안 돼 나 떨어졌어 재밌다 이거 안 돼 또 떨어졌어 아니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위에도 어떤 분이 있어요 위에도 리프팅하고 있고요 송홍민 뭐야 자 과연 어떤 분이 아 민준이 떨어졌다 민준이 탈락 자 협조도 탈락 협조 하나 나가리 됐습니다 협조 협조 이거 하나 남았다 아 협조인 날락 자 과연 이거는 진짜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당첨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순수 진짜 주작 없는 100% 뽑기 방송 임맨준 탈락 아예 탈락 장원 탈락 코리아티 멤버 몇 명이 보이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오른쪽에 위에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이 분들 다 탈락입니다 어 저 한 명 리프팅하고 있다 위에 어 데카리아 맨 위에 뭐야 어 위에 체크된 사람들은 이게 계속 탈락인 겁니다 체크를 좀 보이는 사람들 제발 제발 버텨라 자 이제 끝나갑니다 고운 과연 첫번째 데카리아 맨 위에 저 초록색깔 뭐예요 스카이룸 GK104 8K 키보드 당첨자는 이고 있거든요 사원인에서 밝혀주세요 아 시끄러우나 자 과연 당첨자는 이제 끝나갑니다 아 이제 자 마지막 고운이라는 이고 아 진짜 얼마 안나왔다 얼마 안나왔다 오우야 고운 쫄깃어나간다 와우 와우 아니 저 맨 위에 뭐냐 일단 어이가 뭐야 떨어졌 떨어졌다 아직 남으신건데 과연 진짜 밉지 안나왔어 자 지금 KSMS님이랑 오 KSMS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KSMS님이 당첨입니다 이거 마지막 체크로 해놓을게요 이분 빼고 다시 또 그 다음꺼 한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KSMS 중간쯤에 있었네요 이분 지우고 다시 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나인창도 있대 그러니까 나인창도 있더라고 자 두번째 당첨 나인창 선수인가요 혹시? 예 근데 지금 군대에 처박혀있어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참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니다 두번째 당첨자 스카이도 MCK-104 8K 키보드 추첨 시작합니다 3 2 1 도 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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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째 당첨자 5번째 당첨자 5번째 당첨자 오하 우수수 떨어집니다 진짜 3번째 당첨자 툴레알팀 멤버 한명 따오는 2명 따오는 2명 따오는 협조림 따오는 척조림 따오는 3명 따오는 4명ą 따옴는 5명아 4명 1명아 4명아 3명아 4명아 5명아 5명아 여기 나오고있죠 호라이, 체승봉, 아자 김평준 이름 계속 보여요 협조림 사고 남바사, 터키, 대전 다이스 운좋게 저기 위로 올라가게 됐어 지민이 형 내 이름 보인다 갑자기 이제 이제 많이 안됐어요 많이 안됐습니다 안되, 버텨라라 진짜 이제 걸러나 안돼 민준씨 아직 하나있다 어, 하나있어 어, 나도 남았네? 나 몇개 남았지? 김민준씨 두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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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두개나 남은거 같은데 어, 민준씨 탐 어, 민준씨 탐 두번째 스카이롱 GK1048K 키보드에 계신다면 어, 김민준 어, 잠깐만 마지막에 쪼꼬사이님 계시는데 쪼꼬사이님? 어? 쪼꼬사이님? 항상 방송 들어오시고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쪼꼬사이님이 잠깐만 어? 야, 쪼꼬사이님 어? 각이다 응 심지어 위에 낑겨있다 지금 위에 있어 위에 어? OOO o commission lying o O 오 P Fr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쪼쿠사이님 저분이 또 제 그 중국 카트라이더 톡방에 들어와 계신데 오우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스카이룽 GK104 프로 키보드 제일 비싼 키보드죠 메인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이제 키보드 쪼꼬님 일단 빼겠습니다 쪼꼬사님 빼고 자 댓글을 또 쪼꼬님께서 잘 달아주셨으니까 핀볼이 3개 들어가서 당첨 확률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아무튼 마지막 메인 이벤트 이제 스카이룽 GK104 프로 키보드를 걸고 찐막 사다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완료됐구요 첫번째 QI 아닌데 QI가 아니지 어 이거 벌써 잘못됐다 잠시만요 다시 이번엔 안 섞으시나요 네 섞을게요 섞는 것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정확하게 붙여넣기 자 첫번째 별을 담은 벤츠 마지막 UGG UGG 별을 담은 오케이 됐습니다 자 핀볼공 섞을게요 핀볼공 섞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섞을게요 4 6 10 8 9 10번 섞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GK104 프로 키보드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갑니다 3 2 1 도 5 5 5 4 10 5 5 5 5 5 5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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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저기 끝에 보시면 미니맵에 위로 떨어지고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위에서 벌써 탈락자들이 섭출하거든요 위에서 하니까 여기 보시면 계속 미니맵 올라가고 있죠 체크되는 분들은 탈락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봉이 1개가 있을지 2개가 있을지 3개가 있을지는 아까 제가 논사한테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 3개 있으면 그래도 1개가 나가고 2개가 남았다 2창에 탈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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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로우치키인공사 사초진 탈락 아하.. 하.. 신두영 탈락 양신 탈락 양신 탈락 그쵸 어.. 저 위에 뭐에요? 어.. 위에.. 자 리프팅 한번 볼게요 엑스포 어 떨어졌다.. 드디어 다 떨어졌네 네.. 네.. 계속 이게 팡 튀기면서 올라갑니다 팡이 왠지 이번에 가겠네요 박성호씨꺼 이제 뚫어지려면 다 떨어졌네 저 이제 하나 남았어 민준이도 지금 하나 두개 남았어 창이나 하나 남았네 와.. 많이 날라갔다 어.. 놀라네 선수 한번 이윤님 이윤님 리프팅 시작했어요 이윤선수 이윤선수 와.. 저건 끝났다 이윤선수 리프팅? 뭐야 이윤선수 어.. 풀렸다 이윤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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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이에요? 어어? 이윤선수가 잠깐만 미쳤는데 이거? 아 이제 내려왔다 이윤선수 안돼엔 풀렸어 이윤선수 이윤선수 이정도 경ี้ 이윤선수 이윤선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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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쯔님이 락슈님이라고요? 어어? 오! 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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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밍! 안 돼! 안 돼! 땡! 안 돼! 상승을 한다고 해서 우승! 땡! Crisp 땡! 스카이룽 GK104 프로 키보드의 당첨자는 찌밍 선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분들 다 축하드리고 당첨되신 찌밍님이랑 KSMS님 그리고 쪼꼬사이님 아무튼 세 분 다 댓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고정 댓글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또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리머 김태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뿅 뿅